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새내기 갓세븐을 위한 아이돌 신고식 타임! 흑역사가 될 것이냐? 입구짤이 될 것이냐? 아이돌 필수 코스 마이 3단계에 대처하는 갓세븐 멤버들의 자세는? 자, 이 상태에서 영재가 중간으로 돌아가고 내가 중간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시작부터 불안불안한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키 형부터!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자진에서 첫 번째 타자로 나섰건 막 단박에 걸려버린 만큼! 첫 번째 강무는 댄스예요! 아이돌 신고식 1단계! 랜덤 음악에 맞춤 프리댄스 타임! 그룹이 좀 다른데요? 그룹이 좀 다른데요? 그렇다면 이거 어때요? 첫 번째 타임! 오구오구 당황했제요! 결국 마크를 위해 좋은 사격에 나선 멤버들! 네가 짓밟고 떠난 심장 다른 건 몰라도 잭슨의 표정 연기만큼은 10점 만점 10점! 자, 이번 2단계 당첨자는 순수 막내 유겸! 두 번째 강무 예상되는 거 있나요? 노래? 노래? 네! 마샤라스 트레이킹을 보여줍니다 여자춤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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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유겸이가 섹시한 애교를 극한다고 아, 예! 그렇게 잘해요! 와! 앞으로 오네요! 섹시한 애교! 섹시한 애교! 잘하잖아! 3, 2, 1, GO! 네, 감사합니다! 진정 이게 최선인가요? 3, 2, 1, GO! 진영이 배고팡! 진영이 배고팡! 가스분의 애교는 주니어만 믿고 가는 걸로! 네,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이제 마지막 3단계 애교 주인공은 와일드 섹시 잭슨! 모든 인터뷰를 다 물어볼 거예요 개인기가 혹시 있는지 음... 팀! 나의 개인기 뭔데? 그래서 준비했죠! 전직 펜싱 국가대표 송씨 보여주세요! 빠른 스텝 보여주겠습니다 과연 잭슨의 펜싱 실력은? 이게 바로 국가대표의 스타! 여러가지 경험을 미래 앞으로 해야 될 경험을 미리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데뷔해야 될지 좀 알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돌의 3대의 조건 완벽 구비! 2014 최고의 라이즈인 스타일 갓세븐! 설마 아직도 입글을 못 찾으셨다고요? 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요점 팍팍! 갓세븐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요 2014년 1월 16일 데뷔! 섹시부터 큐티까지 여러분의 취향 제대로 저격할 다극적 일곡 훈남 갓세븐! 가끔 격한 안무에 실험 복근 오픈하시니 좋으다 좋으다! 뭐 가끔 너무 흥분을 한다던가 수면이 부족할 시 그 비글의 빙이 될 수 있으니 너무 놀라진 마시고요 아! 또 하나! 다들 원샷에 대한 욕구 충만하니 팬 여러분들 1인 1대4 부탁드려요! 오라와 라이즈인 스타일 갓세븐! 집중탐구 완료!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늘 꿈에서만 그리던 무대 오늘 드디어 그 위에 담당한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갓세븐! 앞으로 더 큰 별이 되길 와이드도 기도할게요!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갓세븐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의 좋은 모습, 좋은 무대, 좋은 노래 항상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또 봄면 되지? 또 봐요!